와 대단한데 화살 저렇게 막히고도 서있어? 그치 내 친구들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있어 이제 3분의 1 잡았습니다 400 잡았네요 오 예스 무화지경이다 무화지경 무화지경 야 이제 잡다가 잡다가 말까지 다 잡네 요즘에 아스카가 대세지 않습니까? 아스카 키라라가 양민 학살하고 다니는군 모두 모르는 척 하는군 아주 훌륭한 자세야 노래 왜이래? 노래 무슨 8시에 하는 연속극 연속극 노래 아닙니까? 당신 부숴놓을거야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내가 너 같은거한테 당할거 같아? 왜이래? 그나마 남아있는 내 친구 옆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내 구무수 다 죽는다 아론과 함께 싸우자 아론 구해줄게 우리 둘이 세상을 평정하자 아론 어디갔니? 아론아? 아론아 아론이 마계 마을의 주민일걸? 그치 심장에 화살이 몇개가 꽂히는거야 아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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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로 재료 탄생하고서 여기서 화살 쏘는 거 막 죽여버려 와이프 퇴근하기 전까지 빨리 다 잡아야 되는데 어 퇴근 왔어 내일 나가서 마우스 하나 사야되겠다 노래 왜이래 노래 이씨 동네 카페요 동네 카페요 동네 카페요 동네 카페요 동네 카페요 동네 카페요 제발 그만나와 제발 어 이제 이거 한 번 얘네만 한 번만 더 잡으면 된다 제발 그만 나와 으아 으아 으 그래 이것만 잡으면 돼 이것만 잡으면 승리야 내 칼은 아직 피에 굶기려 있다 무기 숙련도가 거의 2개가 되었다 무기 유기려 와 와 와 와 두 분 두드리 두드리 뭐야? 뭐야 이거? 왕이야? 뭐야 얘 팔이 안들어가 뭐지? 하...끝네 아...끝? 어디가 그레고리 4세 왕이 저기있어? 아이 미친 그레고리 4세 왕이 200명 죽였구만 여기서 내가 448명 죽일 동안 저기서 그레고리 왕이 내 병력 100명 죽였구만 레이븐 스턴의 왕이죠 어허... 이런 건방진 그레고리 왕 나머지 다 퇴각해 다 후퇴 나 혼자서 사우... 퇴각 퇴각! 퇴각 자 팝콘 드세요 팝콘 맛있는 팝콘 방금 튀겼습니다 내리시구요 부수요ata 무시요 저건 무시여 저건 이에앜스 예에에에스 오예 잡았다 닥쳐 넌 포로야 오예 그레고리 왕까지 10만원? 레이븐스톤인가? 10만원? 뭐 저런게 있냐? 와 대박이네 자 드디어 대륙의 서쪽 면만 남겨놓고 모든 대륙을 흡수한 블루클럽의 왕 블루넥 레이븐스톤과의 전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스톤과의 전투 이후에 마지막에 최강의 전투민족 파이어지베인과의 전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신분들 유튜브에서 개보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말고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